참미수님, 어제 12지파가 순냥과 금, 은, 또 어린양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재단에 봉헌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지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하느님께 어떤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하고 있는가, 그냥 주일날 5천원짜리 심하게는 천원짜리 이렇게 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정성스럽게 만원짜리든 2만원짜리든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물을 드린데 좀 귀찮고 미안하고 이런 예물이라면 문제가 많죠. 주일날 우리 예물 드릴 때 부부가 한복을 입고 정성스럽게 드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바쳐야 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이게임 8장 들어가겠습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은 이러하다. 금을 두드려서 만드는데 밑받침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를 등잔대를 만들었다. 등잔대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등잔대,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사막에 빛을 밝혀서 하느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우리도 밤에 제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 등밝히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더라고요. 요즘 아무데나 전기가 들어오니까 빛을 밝힌다라는 큰 의미가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대에 우리가 촛불을 사순식의 제2수요일 같은 날, 중요한 날은 6개를 밝히는 것들의 의미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인들의 봉헌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이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 이렇게 하여라.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린 다음 속죄의 물을 뿌려요. 온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입게 하라. 잡털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황수 한 마리와 그것에 곁들여 바칠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류를 가져오게 하고, 너는 속죄 제물로 바칠 다른 황수 한 마리를 끌어온다. 그리고 너는 레이인들을 만남의 천막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은다. 내가 레이인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이인들에게 손을 얻는다. 이스라엘 열두 자손이겠죠. 레이인들한테 손을 얻는 거죠. 그러면 아론은 레이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올리는 예물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받쳐진 레이인으로 사제로서 받쳐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레이인들이 황수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면 너는 한 마리의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의 물로 주님에게 받쳐 레이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라. 속죄 예식도 마찬가지고 번제 예식도 마찬가지고 소를 태우는 거예요. 창자를 태우고 고기는 사제들이 먹는 거죠. 너는 또 레이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에게 올려라. 흔들어 바치는,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에게 올리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레이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갈라놓아, 성별해서 그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라. 나의 것이, 하느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이인들을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성별식이 끝난 거죠.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테를 맨 먼저 나온 모든 마다들 대신에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삶는다. 그러니까 레이인은 완전히 하느님의 것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천주교 신부들, 사제들이 완전히 하느님의 것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첨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첨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바스카 축제 때 이집트 땅에서 첨난 것들을 다 하느님의 것으로 치던 날,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이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나에게 바쳐준 이 레이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었다. 이는 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다가올 때 재앙에 닥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성별되지 않은 레이인들이 성방에 들어가 성막에 들어갔다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성별된 그리고 훈련된 레이인만 쓰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레이인들에게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레이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하였다. 레이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게 유대인들한테 정결과 거룩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볼교우들 거룩하게 하였다. 정결하게 하였다. 그때는 잠깐 좀 머물러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한 번쯤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레이인들은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밑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레이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하였다. 레이인들의 복무기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것은 레이인들에 관한 규정이다. 25살 이상 되는 남자는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한다. 50살서부터는 복무를 마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성소구절이 좀 불만이 많아요. 원래는 30살에 들어가서 30살에 복무를 하라고 그러는데 5년을 늘렸어요. 그러면 25년만 성막에서 봉사를 하면 되는데 우리 천주교 신부들은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복지도 좋아졌는데 저는 지금 31년째 복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교회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한자리에서 복무를 오래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팍 들었어요. 들면서 그들은 형제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시중을 둘 수는 있어도 일을 맡아지는 못한다. 너는 레이인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여라. 그래서 레이인들을 성별하고 레이인들의 임무 기간까지 이렇게 정해 줬습니다. 다음 구장은 두번째의 바스카 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뒤로 갈수록 어렵고 애매한 내용들이 많지만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민숙이만 뛰면 여러분들은 진짜 모세오경을 거의 제대로 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지만 또 앞에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 이게 또 반복되는 건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냥 쭉 열심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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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